저 받아줘요, 저. 앤테나나 하고는 어울려요. 안 맞아. 다 그럴 줄 알았어. 뭐 FA 됐다던데 어떻게 됐냐? 오. 앤테나 가는 소문이라면 있더라고. 앤토계에서 굉장히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요? 이상형은 앤테나 가냐. 진짜요? 그런데 미주가 한번, 미주가 한번 꽂아보겠다고. 아니, 미주가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야, 미주, 너 그 정도 힘 있어? 오빠요. 오빠,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아, 그래. 럭크하게 생활을 좀 만들어보라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근데 현주도 계약 얼마 안 남았잖아. 네, 2주. 2주? 진짜요?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어떻게 돼요? 언니, 앤테나 와요? 앤테나? 야, 너도 앤테나냐? 뭘, 다. 근데 오빠 솔직히 나쁘진 않잖아요, 앤테나. 봐봐, 저는 노래, 랩, 예능, 콘서트, 올말, 연기. 아니, 근데 정말. 연기들 가슴에서 나와? 연기가 왜. 저 앤테나 갈 거예요. 저 받아줘요, 저. 저 요즘 배우 파트를 좀 만들어서. 나랑 하나 둘, 나랑 하나 둘. 이적 준비해요. 회사 이름을 식스센스로 바꿔야 되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디어. 좀 받아줘요. 제시도 FA가 돼요, FA. 2주인가 남았는데 한번 살짝 좀 봐주세요, 선생님. 이동수가 좀 있는지. 아직 연락 없었어요? 많죠, 연락을. 안 정했어요, 본인? 안 정했죠. 아직 안 정했어? 이거 원래 밤말 했다가 존댓말을 했거든. 왜냐면 들어오시는 신에 따라. 나 쟤 물어봐. 신에, 들어오시는 신에 따라. 귀여웠어요. 야, 진짜 신선한 접근이다. 주변 사람 말을 잘 들어야겠다. 나 주변 사람 너무 많이 잘 들어요, 그냥? 말 잘 들어요. 왜냐면 방금 소독서 옮기는 거 얘기했는데. 아 씨, 몰라 그냥 가. 이게 방금 나왔어. 저 앤테나나 하고는 올려요. 저 앤테나나 하고는 올려요. 앤테나. 앤테나 이게 많잖아. 앤테나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앤테나. 여러분. 모든 연예인의 꿈이다. 여러분,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안 맞아. 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쪽으로 오면 싸움 나요? 이 언니는 좀 자유분방하고 본인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데가 잘 맞다. 앤테나는 아니야. 앤테나 하고 진짜 안 오는데. 진짜 안 오는데. 받아줘요. 저 미래는 밝습니까? 밝습니까? 거기, 그만 물어봐요. 거기, 그만 물어봐요. 올해는 좀 쉬어. 왜요? 이 언니. 왜냐면 이렇게 수액 꽂고 있는 게 자꾸 보였어요. 돈이. 오래. 아, 맞아. 올해 좀 피곤해서 수액.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이거 수액 꽂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 누굴. 아니, 누굴이 아니고 건강 조심. 건강 조심하라고. 건강 조심하라고. 나 너무 신기한 게요. 너무 와닿은 게 내가 지금 건강에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나는 미래는 제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딱 올해까지만 집어줬잖아요. 올해만 조금 힘들고 바로 그냥 다시 치고 올라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민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저거 멀리. 저거 진짜야. 저거 진짜야. 아니,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에이. 에이, 제시. 감사합니다. 온 when i i I i leek. 제발 잘시ayo.